두 마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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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늘의 잇츠님들의 마피아 인도 보는 하이라이트 안무를 배워볼건데요. 최대한 자세하고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자 그럼 처음부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번 일단은 손을 총 모양으로 만들어주시고 약간 대각선으로 쉬신 다음에 오른쪽부터 오 왼 이렇게 스텝을 밟아주실거에요. 오 왼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딱 펴주면서 손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고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두번 팍팍팍 이렇게 돌려주실거에요. 그 다음에 다리를 모으시면서 손도 팍팍팍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해주실건데 약간 이렇게 할때는 몸을 좀 안쪽으로 모아주시고 팍팍 팍팍 할 때 펴주세요. 팍팍 그 다음에 손을 팍팍 팍팍 이렇게 넘기면서 스텝도 같이 오 왼 오 왼 팍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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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 이불 막은 채로 앉아주실건데 한번 바운스를 쿵쿵 이렇게 해주세요 쿵쿵 그 다음에 찹 찹 찹 찹 이렇게 다리는 진행을 할건데 쪼끔만 앞으로 막힙니다.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 상태로 탁탁 착 할 때 한번 손을 탁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착착착 그 다음에 한번 벌려주셨다가 착착 이렇게 할 건데 이러면서 일어나주시면 돼요 착착 그 다음에 일단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착착 정기 넘기고 바운스 한번 착착착 벌리고 딸 딸 그 다음에 손 다시 이 모양으로 한번 자세를 취해주셨다가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한번 쏘듯이 착착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착착 크로스 한번 해주시고 쿵쿵쿵 하면서 세 번 쿵쿵쿵쿵 해주실 건데 오늘도 같이 쿵쿵쿵쿵 쿵쿵쿵 하면서 살짝씩 앉아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은 세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탁 한번 뒤로 꺾었다가 앞으로 꺾고 접어주시고 위로 착 그리고 이 다리는 쿵쿵쿵쿵쿵 indicates 왼손, 둘, 넷 한 번 오엔, 왼손, 오엔, 왼손 조금씩 찌어주실 것 같아요 후, 후차, 후차, 후차 후차 근데 이렇게 할 때 고개 이렇게 손을 뒤로 하실 때는 고개를 이렇게 숙여주고 후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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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숙이셨다가 후, 넷, 후, 넷 그 다음에 한 번 팔을 내리면서 고개를 한 바퀴 돌려주세요 돌리면서 살짝 만져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5, 6, 7 1, 2 후, 후 차차 돌리고 바운스 차차 차 1, 2 엘 크로스 빵빵빵 차 차 차 따 그 다음에 손을 따다단 이렇게 해주실 건데 따다단 하고 다시 들어주시면 돼요 따다단 따다단 그 다음에 총을 약간 이렇게 쓸 건데 다리를 벌려주시는 점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4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서 한 번씩 팔을 이렇게 당겨주세요 하나, 둘, 셋, 넷 그 다음에 아래에서 올라오면서 이번에는 하나, 둘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하나, 딱 딱 딱 딱 하나, 둘 그 다음에 손을 착착착 이러면서 발도 같이 착착착 이렇게 벌려진 상태에서 손을 모아서 원 투 엔 네, 다시 원 투 엔 그 다음 그 다음 디테일 손 디테일 정도 들어가는데요 오른손은 이렇게 눈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왼쪽 손은 이렇게 세 손가락을 접어서 엔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짠 엔 원 엔 투 엔 착착 스텝 오 왼 걸어주시고 오 왼 한 번 손을 까딱 다시 착착 할 때는 오른손을 내려주시고 착착 네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셋 세븐 원 엔 투 착착 종이 둘 셋 넷 바운스 착착 착 빵빵 착착 하고 옆 코 크로스 빵빵빵 착 착 착 착 돌리고 하나 둘 셋 탁 하나 둘 탁 착 돌리고 찍고 하나 둘 셋 빵빵 그 다음은 스텝은요 착 착 왼발을 뻗어주시면서 오른발을 짚어주시는 착 착 이렇게 두번 진행할건데요 탁 탁 할 때 왼쪽 어깨 약간 뒤로 착 착 네 날이 발과 도 제스처 손제스처 짱 그 다음에 한번 이 왼쪽 손을 뒤로 이렇게 딱 넘겨주시면서 살짝 앉아주실거에요 엔 탁 넘겨주시고 가로 그냥 일어나세요 그 다음에 손을 한번 착 네 착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약간 까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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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시면 끝입니다 이번에는 중간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seul 실테 하나 둘 셋 사 찢고 찢고 크로스 방 하나 둘 셋 넷 둘 셋 다 다 둘 하나 둘 셋 스틱 앤 딱 참 다른 Young 체중 앤 원 참 바위앗 이번에는 원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신 세븐 원 앤 조 딴 땅 정착 압 둘 넷 넷 탑 차 차 차 따 땐 땐 타 조금 팔고 따 땐 차 차 차 하나 둘 셋 넷 넷 내리고 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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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고 덴 탐 옮기고 제스처 옮기고 탁 앤 마피아 네, I'm the mafi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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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말해도 you don't even know 누구일게 mafia 자기 외라 you don't even know 누구일게 mafia 후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